다 먹어야 돼? 으흐흐흐 으음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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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 입니다. 오늘은 우리집에서 따오키 님이 손님으로 오셨어요.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barakatuh. 안녕하세요. 따오키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맥놈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. 아 따오키 님이 클래식 맥놈을 좋아해서 클래식으로 준비하고 저는 아몬드를 준비했습니다. 발라서 먹으러 온 루토일라랑 호시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bismillahirrahmanirrah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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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smillahirrahma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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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rrah 너무 맛있어 요리 다운로드 요리 다운로드 응 미친 것 같애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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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서prof 반옥 이것은 나는 매콤한게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나는 매콤한게 잘 어울렸어요 나는 매콤한게 잘 어울렸어요 나는 매콤한게 잘 어울렸어요 다 먹어야 돼? 나는 다 먹고 있는데 왜그래요 형 다 먹으래? 혼자 다 먹는데? 네 맛있잖아요 회용이 먹을만큼 먹어요 저도 먹을만큼 먹을게 오케이 와 맛있어 음 와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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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 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 ANY Ey 너무 맛있어 아직 반도 안먹었어 반도 안먹었는데 이거 먹어야 돼요 나는 아직 더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배고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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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야 되는거지 먹방이니까 흠 흠 흠 흠 흠 음 이케 너무 맛있어 무거워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왜 이렇게 해서 웃어요 하하하하 배불러요? 바닐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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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하 그런데 형 지금 엄청 많이 먹었어 다섯개 밖에 안 먹었어 다섯개나 먹은거 아니야? 지금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곱 여덟 여덟개 먹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야 너가 다 먹었어 다섯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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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거 같은데 형 아냐 아냐 오케이 먹방도 쉬운거 같은데 다섯개 심각해 다섯개 먹을수 없네 먹었대요? 먹었대요? 네 나도 많이 나 하나 더 먹을까? 뭔가 승부가 생기는데 아닌데 아 어떡하지 배부른면 보고 배부르진 않은데 너무 달아서 이게 막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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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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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제 계속 먹으니까 지금 괜찮아요 더 먹을 마지막 하나 하나씩 마지막 하나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오 잠깐만 이거 약간 몸에서 거부하는 것 같은데 지금 먹어도 될까 이걸?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한입 1,1급 4,1급 1,1급 1,2급 동심이 했네 알았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다오키님이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이래요 원래 한 개? 한 개 두 개 정도? 네 먹을 수 있대요 지금 여섯 개? 여섯 개 먹어서 아 대단하세요 진짜 제가 이 두 개에도 지금 어떻게 다 먹었는지 네 지금 아홉 개 정도 제가 먹었는데 원래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서 이제 형이 만약에 이렇게 먹으면 진짜 살 많이 져요 응 그렇군 나도 많이 졌어요 오늘 예쁜 남자가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다오키님이 손님으로 가서 너무나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 damas salam 안녕 안녕 ㅎㅎ cznie